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문제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에 손을 대가 자기 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퇴임 이후에 안전된 거죠. MB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이후가 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정치 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인 겁니다. 그거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정도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을 때 지지자들도 진정한 의미의 지지자들을 따르고 정말 정의의 기치를 높게 세운 그런 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그걸 본인이 다 초기한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